배우아, 장혁 한 번 가자. 안녕하십니까, 장혁입니다. 그러네. 우성형, 우성형? 우성형? 네. 우리 우성장 한 번 해봐. 남길이 밥 먹었어? 민식이 밥 먹었어? 오, 비슷하다. 자, 이성균 들어갑니다, 이성균. 아, 왜 그러는 거 했잖아. 아, 왜 그러는 거 했잖아. 왜 겪었다라는 거야. 어려운데? 안 되는데? 우성형한테 들려준 적 있니?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. 아니야, 우성형은 그런 스타일 아니야. 왜 그래? 잘한다. 우성형 진짜 사람 좋아. 너 왜 난 안 피해? 네? 왜 난 안 피해? 형, 형. 형도 피했어요, 형. 아니, 얼마 전에 예능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빈이 형 하더라고. 우리 그런 얘기를 하세요. 거기서 성균이 형 어떤 거 있어? 성균이 형, 성대모사. 성균이 형, 성균이 형. 아, 왜 자꾸 이러는 거야. 왜 이렇게 잘하냐? 성균이 형은 거의 똑같은데? 눈물이, 눈물이 맺혔어, 갑자기. 이거 생각나? 눈꼽이에요, 뭐야. 눈물이. 눈꼽이야. 눈물 연기하기 되게 좋겠다. 근데 슛 하면 눈물이 안 나. 성균이 진짜 잘 울어. 너, 너, 너 잘 울어? 내가 깜짝 놀랐어, 내가. 보통 아니거든. 어디서 배웠냐, 형이. 갔다 오게 해. 아, 우는 거는 타고나야 돼. 너 못 울어? 나도 잘 못 울어. 정우 형한테 물어봤어. 우는 연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제품이 있지. 내가 쓰는 게 있어. 여기 손, 딱 위치도 가르쳐줘. 여기다가 이렇게 싹 발라놓으래. 안 보이는데, 내가. 한 다음에 하기 전에 연기를 하나 만들래. 마법의 약이야, 마법의 약. 정우수와 하정우 대화 한번 하시죠. 고마워요. 잘 있었어. 나도 눈물 연기 가르쳐줘. 눈물 연기가 어디 있어, 제품. 제품이지.